아직도 어릴로 건넌 것 같아요. 나. 나요? 왜 웃겨서 그래? 웃겨주고 싶었다고?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. 왜 하필 이렇게 엮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? 진짜 고통스럽게 해. 오케이 뿅! 가! 아직 아니야? 아직 남았어. 왜 도대체 왜 너야? 왜 하필 이렇게 엮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?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? 맞지? 마음이 편하게 해달라고. 완료. 끝났어. 이게 이게 고민이지. 라임이 살아있는. 저 신분. 저 신분. 엄마. interrogated라고 했어요. 오늘. 진짜 ani어 reason? 왜? vaya.